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반에 오늘 제가 머무를 곳은 1702호입니다 과연 어떤 뷰일지 룸컨디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어떡해 나 오션비인가봐 대박 뭐야 진짜 좋은 방으로 지켰는데? 진짜 좋은데요? 와 나 약간 룸컨디션 때문에 저 지금 약간 감동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헤엔맨 진짜 대박 이제 저는 머리랑 이런걸 좀 점검하고 옷을 정리해놓고 다시 로비로 나가야 돼요 뭔가 선물을 잔뜩 주셨는데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초대되어서 오게 됐습니다 슈욱 뭔가 파우치 같은게 들고 이거를 오늘 입을까요? 우와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틱톡 사랑해요 슈월빌이 안 먹었죠? 슈월빌이 제 머리끝 하나? 손이 좀 있어 와 이 조명 진짜 이게 무슨 조명이냐? 조명 대박이네요 조명 대박이지? 우왕 팀 핑크네요 오 마이 갓 오 나 팩들이 몇개 있어 나 봐봐?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과연 이게 무슨 태도죠? 근데 오늘은 별로 쓸일게 없을거 같긴 해요 강에 들어가서 진짜 좋아 사일런트 파티에 왔어요 사일런트 파티에 왔어요 쟤워 구워봐라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벌써 케이크 이런 서비스가 되게 부산 물가인가 본데? 그니까 잠실보다 비싼.. 잠실보다 싼 가격 아닐까? 해물라면? 그래 세림이 많아 먹자 세림이 만만하다 그치? 짜파구리 약간 스테이크에 넣어 먹어야 돼 불 안 땡겨 대맞은 냄새나 역시 최고의 음식 분위기 좋은데? 오 그림 좋은데? 파닥이요 오만이 하다가 무서운데? 최고의 음식 걸스나잇의 음식 근데 안주로이드 아닌 윈도우 피시면 돼 대박인데? 여자의 소녀의 음식 이분하게 익었을까요? 관자도 있고 새우 전복 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역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달달하고 찐득한 맛? 한국의 음식 동료는 다 세금이야 부산 사람 세금 다 세금이야 부산산 세금 다 세금이야 최고의 음식 퀴즈가 진짜 좋아요 유튜브 보면서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쇼식 첫 반찬 날 쇼식 딱 먹고 가야됩니다 먹어볼까? 먹자 싶은 거 났네? 추춤집었어 머리 어때? 너무 뜨거워 괜찮아? 안 그러면 진짜 먹어볼게요 약간 추천드려요 저는 메이크업은 심화평님이 해주셨어요 어때요? 화장을 평소에 되게 연하게 해가지고 예색한데 조금 어색한데 예뻐 화평님 스타일 화평님은 되게 연하게 해 주신 거라 근데 하이라이트는 너꺼지? 어 근데 성끼리 되게 다르거든 그냥 빛을 머금을 예정이신 거 같아요 오늘 요거 아까랑 사는 사람 뭐야 아 안돼 밥도 먹는다고 욕해놓고 새우만두 주고 오라느니 짜장어랑 진상 진상 또 내 인테리 좀 꺼었어 오늘은 동래와 정보에 갑니다 아유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대요 여기에 맞는 스쿼츠를 골라볼까요? 이게 약간 고름이랑 맞추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는 될 것 같은데? 다 입었습니다. 반 충전을 하고 나 머리에 나 원래 맘도 올려주시려고 하는 거야. 혹시 동네 있어 없어? 동네 읍성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너무 예쁘다. 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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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동. 여기가 한국이야, 일본이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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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이상인데? 파장. 행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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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것들,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디저트만 네 군데 픽업하자. 근데 이제 갔는데 주르륵. 올 거야. 개 맛있겠다. 드디어 부산에서 밥 다운 밥을 먹을 거예요. 친한 데 갈 거예요. 돔이죠? 이게 얼마라고? 1인당 3만원.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맛있겠다. 여기 밥도. 대박. 여기가 유비키 전문이래요. 역시 부산에서는 부산소주를 먹어줘야겠죠? 대박. 짠. 이렇게. 이건 약간 치장인가? 너무 탱탱해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일 또 힘낼 수 있을 거 같아. 내일 그런 자율 시간야. 엄마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돈을 보내주겠습니다. 나는 손소주. 짠한번 만에. 이제 여기서 취소할 때 저를 사드릴게요 빠질 수 없네 으음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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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3시까지 편집하고 먹어보고? 업로드하고 잠을 하고 동생 방에서 샀어요 큰 방을 줬는데 맨날 같이 잖아 이제 저의 깨끗한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 날이 살짝 흐린 느낌? 오늘의 날씨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부츠 신었네? 롯데월드 가나? 어디가? 출근하나? 이렇게 바빠? 붙지 않겠다는 의지 롯데월드 가나? 롯데월드 가나? 너 이거 지금 미리 먹어놔야 해 원래 자기 전에 먹는 거거든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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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되겠습니다 했을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마지막 날 어제 밤에 화평 씨랑 동생이랑 와인이랑 치킨을 먹고 잤습니다 이제 이제 누가 치워주는 방도 끝이야 슬픈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기차에 탈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부산에 가서 아 부산역에서 뭔가 먹어야 되겠어요 부산역에 맛있는게 많으니까 이제 뭐 피자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보겠습니다 틱톡 감사합니다 오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쉬다 갑니다 오 개설볶음밥 개 맛있었네 개 미쳤다 아이 러브 감자살 개 음 김치 달달aba 양념한 맛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은거같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진짜요 볶음과 메랑 면밤 치즈맛 치즈 매니스마트하게 네이버 주문을 했어요 이거 누가 주문한 줄 알아? 네이버 TV!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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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감사합니다 틱톡 감사합니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메타 감사합니다 감사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 새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내가 맨날 사오는 거잖아 그때 얘도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딱 먹으면 살찌는 맛 여러분 무조건 얘를 사셔야 돼요 얘를 사서요 안녕하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얇아서 맛있어 . 음! 이거 어떠세요? 맛있어요. 부산에 도지마롤 그치? 인정? 부산에서 먹는 것 중에 뭐가 되게 맛있었어